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섬세한 화학의 메태란 코수경입니다. 자, 어떻게 여름방학은 잘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9월 평가원 대비는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잘 하고 있으리라. 좀 덥지만 지치는데, 그죠? 날씨가 좀 이상해요, 올해. 아주 더워서 다 다운돼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다운되면 안 되지. 왜? 우리한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겠죠? 지금 잠시 흔들리면 나중에 그 흔들림이 어마어마한 후회를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때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9월 평가원 대비를 듣는, 이 영상을 듣는 선생님의 수강생이 아는 친구도 있겠고, 선생님의 수강생인 경우에는 이제 비밀 노트를 보내줬는데, 자, 뭐냐면 이 화학원이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난이도가 상당한 그런 교과 과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런 교과를 싸울 때는 우리는 결국 경쟁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때는 왜 뭘까? 누가 대충하냐가 아니라 누가 정확히 하냐가 결국은 승부수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둘이 보면 모르는 건 아닌데, 좀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OX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 베테랑 패밀리언들한테는 선생님이 시즌별로 이렇게 비밀 노트를 보내주는데 이번에 들어간 비밀 노트 중에서 OX 200개 있었죠? 개념. 단 하나의 빈틈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빈틈도 막 나오잖아. 그렇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 물론 선생님의 수강생들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겠고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는 친구들도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 지금 쏘아가면서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써있는 8번, 뭐 이런 번호는 선생님이 나눠준 우리 200개 문제 중에 있는 번호니까 뭐, 우리 수강생들은 참고하시고, 아니면 그냥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OX는 보니까 딱 읽고, 아, 저거 맞다 드리다가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탄소의 원자량을요, 6으로 기준한다면 자, 만약에 이런 걸 시험지에서 만났다고 쳐봐. 탄소원자의 원자량을 6으로 기준한다면 원래는 얼만데요? 탄소가 원래는 12죠. 그죠? 질량수 12짜리가 하지만 얘가 6으로 만약에 기준이 변한다면 아보가드로 수는 변할까 안 변할까 정확히 3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이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의 정답은 O일까? X일까? 이거는 O예요. 맞습니다. 왜 맞느냐? 봐봐. 자, 여러분 항상 이런 문제는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탄소가, 자, 지금은 원자량이 12기준이야. 그럼 1몰이 몇 그램입니까? 1몰은 12g입니다. 이게 몰 질량이거든.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몇 개 있을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겠죠. 6 곱하기 10의 23승에 있어요. 자, 아보가드로 수는 탄소 1몰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의 개수를 말한다. 이게 현재 아보가드로 수죠. 자, 요건데 만약에 기준이 변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야 됩니다. 자, 만약에 탄소의 원자량을 6으로 바꾼다면 그때부터는 탄소 1몰은 몇 그램이 돼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6 그램인 거잖아. 그쵸?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12g 속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다면 6g 속에는 얼만큼 있겠어요? 반밖에 안 들어있지. 그래서 3 곱하기 10의 23승에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아보가드로 수가 되는 거죠. 1몰에 들어있는 애들의 개수가 반으로 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잘 봐. 마무리해볼까? 자, 그럼 탄소 원자 1개의 실제 질량은 얼마일까요? 이건 변해 변하지 않아. 이거는 기준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자. 과연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자, 12g이 6 곱하기 12의 3승계야. 반대로 6 곱하기 10의 3승계. 이만큼이 12g이야. 1개는 몇 g일까? 그러면 여기서 쓰면 12g을 6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이게 1개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계산한다면 역시 6g은 이만큼의 질량이니까 역시 6을 얼마 나눠줘야 돼? 3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눠줘야만 1개의 실제 질량이 뜨게 되거든. 자, 잘 봐봐요. 같아? 안 같아? 이 값과 이 값은 같죠? 네. 실제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풀어봐줘요. 꼭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만점이야. 만점. 그죠?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려울 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보통 한두 문제 정도의 킬러 문항이 있겠지. 킬러 문항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사실은요. 문제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쉬울 거예요. 그런데 두 문제쯤은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어려운 거 두 개 틀리고 쉬운 거 맨날 연락이 담아주면 절대 등급은 좋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는 일단 만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쉬운 문제만 내내 똑같은 걸 풀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만큼의 점수를 위한다면 이만큼의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8번 지금 많이 묻는 질문이었고요. 다음 17번 볼까요? 자, 이거 뭐냐면 C2H5OH라는 이런 애가 있어요. 자, 얘가 이름이 에탄올인데요. 야, 이 놈이 에탄올의 분자식이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 우리가 화학원에 뭐가 있어요? 화학식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이 있는데요. 자, 이건 C2H5OH 그럴싸하해 보이지만 분자식이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랑 수를 모아놓는 겁니다. 종류랑 수를 모아놓는 거기 때문에 얘의 분자식은 C2H6O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모기는 틀리는 모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분자식이야. 실험식은요, 선생님? 분자식을 약분하면 실험식인데 더 이상 약분이 안되므로 이게 실험식도 되겠죠. 됐죠? 이건 간단한 문항인데요. 이런 것도 틀리거나 실수라고 깜빡했어요. 그러면 안돼요. 집중력. 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풀라고 그랬죠? 지금은 문제를 빨리 푸는 시기가 아니다. 어떻게 하는 시기야? 정확히 푸는 시기다. 자, OEC 5번 보겠습니다. 자, P오비탈의 마디 평면에서는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수업실에 많이 한 건데 사실은. 그지? 일단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지점이 있냐 없냐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바에 한다면 1S오비탈은 1S는 마디가 있어? 없어? 1S는 마디가 없어요. 그렇죠. 다음 2S는 마디가 있어요. 여기를 마디라고 하지요. 여기는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럼 P오비탈은 어떠냐? 이런 P오비탈은 R형 모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봤을 때 R형 모양이 오비탈이면 X축방해라고 하죠. 어디를 마디 평면이라고 하냐면 여기 원점인데요. 이 중앙점 여기를 축으로 하는 이 평면에서는 전자가 발견되지 않아. 여기도 하나의 바디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측 P오비탈에도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맞아 맞아. 이거는 맞는 보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P의 X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나 여기 들어가고 하나 여기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이 안에서 발견되는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 뜻입니다. 다음 60번 이건 뭐냐면 보세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 전자 배치는 우리가 전자 배치가 쉽게 나오는데 전자 배치에는 세 가지 룰이 있죠. 싸움의 원리 훈트의 규칙 파울리의 베타가 있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뭔데? 한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전자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스핀이 반대 방향인 전자 두 개씩 들어간다. 두 개까지 들어간다. 이게 파울리야. 말을 바꾸잖아요. 스핀 방향이 같은 전자는 같은 오비탈에 있을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데 얘도 이런 거죠. 뭐 오비탈이 이렇게 있을 때 방이 있어. 자 오비탈에 여기에 이렇게 세 마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파울리에 위배된 거야. 또는 두 마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같은 방향이면 위배된 거야. 네. 이때 질문이 뭐냐. 파울리에 위배된 건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이 그림 보시고 아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된 전자 배치는 불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이거에 위배되면 들뜬 상태가 되느냐. 라는 건데요. 이 질문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뭐야. 안정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 파울리에 베타 원리에 위배된 전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니? 이런 불안정한 전자 배치고 뭐 들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전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잘못된 전자를 배치인 거야. 존재할 수 없는 나한테 들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들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걔가 에너지 전자가 큰 불안정한 상태로 말하는 거잖아요. 알겠니? 자 한 방엔 스피밍향이 반대인 전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 말을 돌려서 스피밍향이 같은 전자 두 개는 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기 때문에 파울리의 베타에 위배된 전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야죠. 알겠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개념들이에요. 조금만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80번인데요. 번호는 크게 씻었지 마시고요. 내용을 보세요. 퀴즈 보듯이 이런 게 실력이 되는 거야. 같은 족에서 주기율입니다.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 때 즉 무슨 말이니?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족이라는 건 세로 줄이겠죠. 이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얘기예요. 유효핵전화는 보통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의 유효죠. 유효핵전화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는 뭐하지만 증가하지만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은 감소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이거잖아. 자 여기 학생들이 되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딱 문제 읽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수능이 자 어떻게 해야 돼? 아 딱 읽는 순간 그렇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좀 설명할게요.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유효핵전화라는 게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인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유효핵전화라는 건 핵전화 에서 뭘 빼줘야 돼? 가리움 효과를 빼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효핵전화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밑으로 증가할 때 원자 번호가 밑으로 해서 팍팍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핵전화가 증가합니다. 밑으로 할수록 핵전화 증가한다. 그리고 가리움 효과는요. 안쪽에서 가리는 전자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안쪽 가리움 전자가 점점 많아지죠. 껍질이 많아지니까. 자 무슨 얘기냐? 원자 번호가 3번에 리튬이 있다. 원자 번호 11번 나튬이 있으면 자 얘는 껍질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둘 얘는 껍질이 세 개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두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에 여덟 마리가 한 마리가 있어요. 이때 자 핵전화는 얘기가 3 플러스거든. 거의 얘는 11 플러스에 가깝단 말이야. 핵전화가 4배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핵전화가 많이 증가합니다. 가리움은 어떠냐? 이때는 뭘 보라를 쓰는? 우리 수업시간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니? 맨 마지막에 있는 요놈 자 얘 가리움 효과를 판별하려면 모든 물론 모든 전자 간에는 가리움이 있으나 안쪽에서 가리는 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에서 가리는 게 몇 개냐가 포인트죠. 그래서 안에서 가리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얘는 안에서 가리는 전자가 몇 개 있어? 열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리움도 많이 증가하죠. 이것도 많이 증가하고 이것도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느냐? 이게 기어독의 문제야. 따라서 핵전화가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는 뭐한다?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 선생님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 인력이 세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죠. 핵전화가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가 세지니까 인력은 세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은 무슨력이야? 전기력이야. 전기력이라는 것은 쿨롱의 힘이라는 F는 K의 R 제곱에 대한 Q1, Q2라는 거죠. 이때 K는 상수니까 무시하시고 Q1이 뭔데? Q1이 핵의 전화량 Q2가 전자의 전화량 R이라는 건 둘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플러스 전기량 마이너스 전기량의 곱 전화량의 곱 그리고 거리의 제곱 이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과는 인력을 넣기 때 인력을 계산할 때 전자가 얼만큼의 마이너스인지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전자 전화량을 넣으면 되는 건데요. 여기다가 핵전화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유효핵전화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핵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같은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 값이 뭐 한다고요? 증가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리도 증가하는데 멀어지니까 최악전자가 멀어지는데 거리에는 제곱에 의존하거든. 따라서 여기서는 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곱이라서 인력은 오히려 어떻게 돼? 약해지는 거야. 유효핵전화와 인력은 다른 얘기죠. 이게 유효핵전화고요. 이게 인력인 거야. 힘.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유효핵전화는 증가하겠지만 핵과 전자들 간에 인력은 오히려 감소한다. 그래서 전자를 꺼내기는 쉬워지는 것이다. 이런 논리죠. 알겠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다음 86번 이거 뭐냐 전자 껍질수가 많은 원자 껍질이 많으면 걔가 반지름이 껍질수가 작은 애보다 크냐 즉 껍질이 많으면 껍질수가 3개야 얘는 껍질수가 2개야 그럼 껍질수가 많은 애가 반지름이 크냐 오케이? 이 문제의 보기 맞을까 틀까? 어때? 자 이거 아니죠? 껍질이 여러분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지 껍질이 많다고 무조건 껍질이 많다고 무조건 애가 큰 건 아니다 그랬죠? 보시면 봐봐요 여러분 밑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크지 않아? 이거는 보통 1학기에 처음에 개념을 둘이 동시에 잡을 때 초보자들이 하는데 밑으로 할 때 커져요 반지름이 그죠? 왜 커지니? 껍질수라고 하죠? 네 이거를 틀었다고는 아무도 안 해 근데 이제 수능을 보는 입장이라면 공부가 정확히 한다고 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껍질수에 의한 영향이 핵전화에 의한 영향보다 크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 핵이 세지면 세지수록 핵이 강해질수록 핵이 갖는 플러스가 세지수록 반지름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인력이 쓰니까 끓어온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껍질이 많아지면 반지름은 커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두 가지의 영향이 동시에 적용하죠 밑으로 내려가면 핵도 강해지고 껍질도 많아져 근데 결론적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거잖아 밑으로 할수록 커진다 왜? 그 이유는 껍질수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이다 핵전화에 의한 핵전화 증가에 의한 영향보다 껍질에 의한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서 요거 선생님이 보여줄게 여기가 원자번호 3번 리튬이에요 알겠죠? 여기가 원자번호 17번 염소란 말이다 그러면 껍질이 얘가 몇 개야? 껍질이 3개입니다 얘는 껍질이 몇 개죠? 2개입니다 두개는 누가 크니? 누가 커? 얘가 더 크죠 리튬이 더 크단 말이야 어떻게 껍질이 2개인 애가 더 클 수 있나요? 그죠? 얘는 껍질이 3개인데 문제는 핵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핵전화가 많은 차이가 나버리면 껍질의 의미는 없어져요 봐봐 3번 리튬이 있고 17번 염소가 있는데 얘를 핵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아 껍질이 2개구나 여기다가 염소의 모형을 그릴 때 얘를 요만하게 그렸다 그래서 얘가 똑같은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핵이 세기 때문에 끌고 온다고 해서 따라서 염소 원자의 첫 번째 껍질의 궤도 반지름은 얘보다 작죠 이렇게 애들이 끌려 들어와요 안쪽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 좀 더 크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자 껍질은 2개밖에 없지만 핵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애들이 인력이 약해 인력이 약해서 엉성한 거지 여기에 전자가 두 마리 있고 한 마리 있는 거야 이 인력이 약하니까 애들이 멀리 있어요 전자 구름 자체가 멀리 있는 거지 얘는 자 똑같은 여기에 전자 2개 있잖아 하지만 핵이 강하니까 애들이 바짝 끌려와가지고 요 껍질이 작아 짧아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8개 있고 나머지 여기에 7개 있는 거겠지 오케이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배운대로 안 하고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아 반지름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첫 번째 껍질을 먼저 보고 껍질 수가 똑같으면 핵을 보고 오케이 핵도 똑같으면 전자의 개수에 의한 반발을 보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선순위를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 3명이 반지름에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껍질이 껍질이 많다고 무조건 일단 크고 그런 전제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되게 위험한 학습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그거 멸망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얘네 3명이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반지름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기위패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커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껍질 수에 의한 영향이라는 거지 껍질이 많으면 큰 게 아니고요 같은 항상 전제 붙이잖아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하수로 커진다 알겠니? 그래서 이 보기는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도 자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공부 아이디가 어떻게 돼야 돼? 점점점 수능을 갖고 갈수록 정확해야 된단 말이야 다음 105번 자 HCL과 이건 간결한 문항이지만 생각보다 이런 걸 또 조심해야죠 HCL과 KCL 같은 애들은 모두 이용결합물질인가 라는 겁니다 맞을까? 틀릴까? 이거 틀리면 정말 공부 안 한 거야 알겠지? 틀리죠 어? 이거 왜 틀려요? 틀리죠 이게 무슨 결합물질이에요 이건 공유결합물질이죠 오케이? 어?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 이거는 이게 뭐냐면 봐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HCL이 되는 이 따위 결합은 없습니다 알겠니? 이렇게 결합하면 이용결합이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수소와 염소가 서로 전자를 내서 공유하는 이런 공유결합물질이죠 근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얘를 물에 넣잖아 물속에서 얘가 끊어져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막 물분자가 막 끌어당기면서 얘가 툭 끊어지는데 끊어질 때 수소가 전자가 워낙 이쪽에 가있으니까 수소가 전자를 못가지고 나가면서 물속에서 끊어지면서 이온이 나는 거야 수소이온이 수소이온으로 결합한 게 아니라 수소랑 염소랑 전자를 하나씩 내고 공유한 거야 공유결합물질인데 물속에서 끊어질 때 이게 나오는 거지 이온화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수소이온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야 산염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는 거지 원래 야 이거 비금속이다 비금속이다 따라서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금속과 비금속이다 따라서 이건 이용결합이다 이건 이용결합 이건 공유결합 조심해야죠 따라서 모든 산은 무슨 결합이야 모든 산은 공유결합이죠 오케이 다음 110 110 이거 뭐냐 모든 공유결합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여러분 일단 여러분 공유결합물질은 공유결합물질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고체에서는 전기통하지 않으며 액체일 때는 전기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흑염 같은 건 예외야 그런 건 제외하고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디야 물속이거든 물에 넣는다는 것과 액체는 다른 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물속에서의 전기전도가 없다고 얘기하면 이건 틀리게 됩니다 뭐 물에 들어가면 전기통할 수 있죠 왜 자 금방 봤잖아요 HCL 자 고체 상태의 HCL 전기통하나 안 통한단 말이야 하지만 얘가 물에 들어가면 뭐야 이온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기통하는 거지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자 고체일 때는 드라이아이스 자 고체 CO2 전기통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근데 CO2를 어디에 집어넣으면 물에다가 넣으면 뭐가 된다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음료수는 뭐라 그래 탄산음료 CO2를 물에 넣으면 탄산이 돼요 탄산 산이 된단 말이야 물론 약산이지만 따라서 산이 되면 뭐가 가능하니 이온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기전도가 있는 거지 물론 약산이니까 전기도 약하긴 하겠지만 전기를 통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역시 자 이 보기는 틀리는 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여러분이 잘 놓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니?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114번인데요 자 이거 뭐냐면 재밌죠? 자 재미없어? 자 CL2에 다들 조심해야 되는 걸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건데요 이거 말고도 많이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정도만 선생님이 보여주는 건데 내용이라도 똑부러지게 딱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CL2에 끓는 점이 F2보다 높은 이유는 플로룬 보다 높은 이유는 공유 결합력이 강해서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때는 자료를 동반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죠 원래 색감 거리에 뜨는 에너지 그래프에서 자 요게 여러분이 이런 걸 외우질 않으니까 자 문제 주죠 요게 CL2에요 아 CL2가 이 정도 거리에서 자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공유 결합을 근데 F2는 자 요렇게 생겼어 요런 걸 준단 말이죠 요렇게 F2가 좀 결합이 짧아요 조금 많으니까 근데 결합이 짧으면서도 결합이 되게 약하죠 사실은요 요게 F2의 결합점 CL2의 결합점이야 그냥 지금 CL2가 F2와 공유 결합력을 비교한다면 공유 결합력이 지금 누가 더 세니 결합 에너지에 대한 얘기죠 CL2를 끊으려면 이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F2를 끊으려면 요만큼 필요합니다 CL2가 더 강한 결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결합 자체는 CL2가 세죠 그죠 자 그 끊는 점은 어떠냐 여러분 자 CL2랑 F2의 끊는 점은 실제로 요 끊는 점도 물론 그래프라던가 데이터를 줄 수 있는데 끊는 점도 F2보다는 CL2가 높아요 즉 잘 분석을 해본다면 자 CL2의 끊는 점이 F 높다 요까지는 맞아 틀려 요건 맞는 문장인 거야 그리고 공유 결합이 얘가 더 강하다는 것도 맞는 문장인 거야 근데 끊는 점과 공유 결합력을 연결하면 이 문제는 틀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뭔 얘기에요? CL2가 결합이 강해요 그리고 끊는 점이 높아 하지만 끊는 점이 높은 이유는 결합이 강해서가 아닌 거지 뭐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공유 결합력이 아니라 분자들의 끊는 점은 공유 결합으로 결정하지 않아 뭘로 결정한다고? 분자 간 인력으로 결정한단 말이야 분자 간 인력 오케이 분자들의 끊는 점은 여러분 분자라는 말은 아무나한테나 쓰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죠? 자 비분자성한테는 분자라는 말은 안 돼 자 분자의 끊는 점을 결정하는 건 뭐에 의해서? 분자 간 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인력으로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분자들 간 인력이 있을수록 당연히 이게 높아지게 되는 거야 이온 결합력은 이온들의 녹는 점을 결정하지만 공유 결합력은 분자들의 끊는 점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요것도 많이들 아 헷갈려하는 분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171 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사실은 왜냐면 뒤에 산염기가 나오는데 우리 4단원에서 맨날 중화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사실 그쵸? 산과염기 일반적인 특성이 되겠는데요 모든 강염기는 171번 모든 강염기는 물에 잘 녹느냐 여러분 강염기와 약염기의 기준이 뭐니? 강염기라는 것은 뭘 잘한다는 거야? 이온화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온화를 잘한다는 거고 물에 잘 녹는다는 건 수용성을 말하는 거야 물에 녹는다는 것과 이온화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다른 말이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지 당연히 그치 않아? 여러분 설탕이 있어요 설탕을 우리가 비전해지라고 하거든요 수용성이 바로 물에 녹냐 안 녹냐죠 이온화를 한번 볼게요 설탕입니다 설탕은 물에 잘 녹냐 안 녹냐 잘 녹지 당연히 잘 녹죠 설탕은 물에 전기통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이온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쵸? 암모니아는 어때요? 암모니아는 물론 무슨 염기지? 약염기입니다 자 약염기 왜 약염기야? 이온화를 확인하는데 조금밖에 못해요 근데 물에는 굉장히 잘 녹죠 그쵸? 확인하는지만 이온화를 조금밖에 못하니까 약염기 요거 때문에 약염기인 거잖아 이런 거거든 물론 NaOH라던가 강염기 중에서 KOH라던가 이런 애들은 물에도 잘 녹고 이온화도 잘합니다 하지만 강염기 중에서 니네가 아는 CAOH2가 있어요 요 강염기니 아니니 강염기야 왜 강염기일까? 이온화 잘하거든요 근데 얘는 물에는 잘 못 녹아요 용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CAOH2면 얘네가 물에 잘 못 녹아서 잘 가라앉아요 잘 가라앉아요 근데 이온화는 되게 잘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물이 있어 여기다가 CAOH2를요 10개를 넣었어요 알겠죠? 그랬더니 가라앉더라 잘 못 녹으니까 몇 개가? 자 자 보세요 7개가 가라앉더라 이 얘기에요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잘 못 녹잖아 그럼 문제는 몇 개는 녹은 거니 그럼? 3개는 녹은 거죠 자 이 3개가 문제는 전부 다 이온화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온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녹는다는 거거든 녹아있는 애들 중에서 이온화도라는 건 원래 이온화라는 건 녹아있는 애들 중에서 얼마나 이온화했냐를 보는 거야 가라앉아 있는 건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지금 자 이런 상황이야 10개 넣었죠? 자 7개 가라앉았죠? 3개 녹았는데 3개 중에 이온화하지 않은 건 없죠? 이걸 우리가 100% 이온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100% 이온화 녹아있는 것 중에 이온화되지 않은 애들은 없다 그래서 이게 강염기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물에 녹는다는 표현과 이온화한다는 말을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이것 또한 조심해라 이거 맞추려 모든 강염기에 물에 잘 녹는다는 건 틀리는 거죠 되셨나요? 네 자 다음 187 자 이거 일정한 양의 MAOH 수용액 일정한 양의 MAOH 수용액 20mm가 있어요 여기다 염산 염산이란 HC의 수용액이다 염산을 똑똑똑똑 가해줄 때 다미 부피당 MAOH의 몰수가 되겠네요 다미 부피당 MAOH의 몰수가 되겠네요 일정하냐 봐봐 자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MAOH 수용액이 있어요 여기다 모른다고요? HC의 수용액을 가한단 말이야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지 자 중화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OH 마이너스랑 H 플러스랑 하는 거야 여기 없어진 거 이렇게 없어지겠지 들어가면 그러면 NA 플러스는 반응에 참여해야 하네 참여 안 하지 당연히 따라서 NA 플러스의 몰수는 얘는 구경꾼이기 때문에 NA 플러스의 몰수는 변하지 않아요 일정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나 BUT 그러나 문제 뭐가 쓰여있어 여러분 수용액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라고 그랬죠 당위 부피당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당위 부피당 써있으면 반드시 거기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있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나요? 어떻게 하라고? 문제지를 더럽게 풀란 말이죠 빨리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써있는 걸 치고 지나갔어 그냥 그럼 안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결국은 한 문제면 그 한 문제 2점인데 그 2점 중요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 그게 오케이? 따라서 당위 부피당 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 항상 워낙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 따라서 NA의 몰수는 일정한데 양이온 NA 플러스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데요 얘를 넣으면 처음에 20mm 였을 거 아니야 얘를 2mm 4mm 6mm 점점 넣으면 넣을수록 여기에 전체 총 부피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단위 부피당 NA의 몰수라는 건 부피 분의 몰수인데 결국은 NA 플러스의 몰수는 변하지 않겠지만 부피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건 뭐한다? 감소한다가 답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역시 이것도 틀리는 문장이 되는 것이지요 알겠니? 자 많이는 못해주지만 그래도 괜찮은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애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좀 정리해 주었는데요 아 어때요? 아직도 좀 보완할 게 많죠 사실은요 달러 몇 개 썼는데 그죠? 네 자만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사실은 문제도 물론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만 늘 얘기하는 거잖아 문제를 막 푸는 시기는 언제예요? 아 여러분 추석 끝나고 실전 딱 들어갔을 때 열심히 푸시면 되고요 보통은 9월 평가원 전까지는 공부하실 때도 내가 지금 푼 문제가 만약에 한 두 달 뒤에 수능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풀 수 있게끔 그냥 답이 몇 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내가 이번 여름 방탄에 500개 풀었네 600개 풀었네 1000개 풀었네 필요 없어 알겠어요? 100개를 풀어도 200개를 풀어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니? 네 자 열심히 대비 잘 하시고요 자 힘들고 무더운 날씨지만 기간적으로도 서서히 10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지만 마음을 다스리시고요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끝까지 투원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2 3 3 6 7